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에 진범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현 선생님, 이게 이미 범인이라고 잡혀서 옥고까지 다 치르고 나왔는데 지금 이춘재가 이것도 자기가 한 거다 이렇게 자백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소위 8차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1988년 9월 16일에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의 주택에서 박모양이 성폭행당한 채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 8개인가를 발견했고요. 그 다음 해 경찰이 22살이던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20년으로 나중에 감형된 뒤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윤 씨라는 사람을 범인으로 어떻게 특정을 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정도의 채모가 발견됐습니다. 이 채모의 카드뮴, 티타늄이라고도 카드뮴이라고도 하는데 카드뮴이 발견됐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카드뮴이 많이 있는 중금속이 많이 사용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이제 그 카드뮴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는 철공소나 농기구 수리소 이런 곳 등을 다니면서 수백 명 사람들의 음모 등을 채취해서 이걸 국과수에 보낸 다음에 이걸 방사성 동의원소 간별법 등을 통해서 윤 씨의 현장 채모, 현장 채모와 윤 씨의 채모가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특정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까지 된 것입니다. 이게 일일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수백 명 채모를 받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도 그때 당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문제가 안 된 것으로 비춰보면 이건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으로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 무렵에 꽤 권위적인 경찰 수사 관행이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다니면서 채모 등을 이미 제출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한 다음에 검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일단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 지금 이춘재가 이것도 자기가 한 거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경찰 조사에서 14건 살인, 그다음에 30건 강간을 자백하면서 이 8차 사건도 자기가 했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윤 씨, 지금 복역을 하고 나온 윤 씨는 본인이 범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윤 씨 입장은 수사 당시에는 자백을 했고요. 1차 판결, 그러니까 1심 판결 당시까지도 자백을 하고 있었는데 항소심부터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문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인했는데 보문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항소가 기각됐고요. 그 뒤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형을 복역하는 동안에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지금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윤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윤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재심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420조에서 여러 가지 재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5호에 보면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 또는 면소를 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춘재가 자백을 한 것만 가지고는 아직 이 유 씨에 대해 무죄나 면소를 선고할 명백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이거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니까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년 청춘 전부를 감옥에서 보낸 건데 강간살인범 누명을 쓰고 이거 보상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형사보상법이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법에서는 그런 보상 외에 국가배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인혁당과 관련된 사례에서 국가배상이 꽤 많이 선고됐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지연손해금과 관련돼서 파기환송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주 나쁜 판결로 오히려 꼽히기도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국가보상, 형사보상 외에 손해배상도 인정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따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운 요건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상금이나 배상금은 액수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일단 보상금의 경우에는 보상금은 분명히 지급됩니다. 무죄가 된다면 보상금 지급되는데 보상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1급을 기준으로 구금일수를 산정합니다. 구금일수에 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의 5배까지가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법원이 형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정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보상은 별다른 큰 금액이 되지 않는다고 흔히 얘기하고요.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위자료 배상 등이 좀 큰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당시에 법원은 법원도 그렇게 판결을 하고 한 것인데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 어떻게 불법행위가 되느냐 이럴 여지가 있습니다. 고문이 인정된다거나 또는 명백히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거나 이런 점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한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경우 소멸시효도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고문을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데 그 경우에 고문에 따른 불법행위 소멸시효는 이미 3년, 10년 다 지났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법원은 고문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무죄 판결 또는 이런 혐의 없음 판결이 선고되고 이런 마당에 어떻게 이분이 고문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소멸시효와 관련된 국가의 항변을 권리남용이라고 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뭐 복잡하네요. 민감용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화성 연쇄 사례는 피해자 한이 풀릴 때까지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